우기문제 불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도시 다시 들으십시오. 도시 22번 도바 다시 들으십시오. 도바 도바 23번 배가 도착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배가 도착해요. 24번 축구를 가장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축구를 가장 좋아해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책입니다. 2. 책상입니다. 3. 필통입니다. 4. 연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번 문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타주고 있습니다. 4번 커피를 갖다주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번 문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타주고 있습니다. 4번 커피를 갖다주고 있습니다. 5번 커피를 타고 있습니다. 5번 오후 뱅 감사합니다.